안녕하세요. 싱글송라이터 윤단단입니다. 잘 지내고 계시죠? 제가 이번에 싱글 앨범 잘 살고 잇지롱을 발매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페이스북 노래는 듣고 다니냐 페이지와 함께 그 노래, 개사, 가창, 커버 콘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. 이 콘테스트로 세 분을 뽑아서 1등 뽑히신 분께는 제 여름 콘서트 초대권을 드리고요. 그리고 직접 개사해주신 가사로 저와 함께 라이브 클릭 촬영을 하게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2등, 3등 뽑히신 분께는 여름 단독 콘서트 초대권을 드릴 거예요.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사하시면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. 1절만 하시면 되는데요. 나 어린 시절에 저 깊고 깊은 산 중에 한 마리 호랑이 보았지 여기서 호랑이를 아무거나 바꾸시면 됩니다. 뭐 한 마리, 뭐 뭐가 있냐 고양이를 보았지, 뭐 뭐 뭐야 뭐 치타를 보았지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.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후렴 1절 후렴 가사를 마음대로 단, 재밌게 아무렇게나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가장 재치있게 괴사를 해주신 분을 뽑을 겁니다. 형식은 자유고요. 말을 좀 횡설수설 했는데 잘 해주실 수 있으시죠? 여름이니까 수박 맛있게 드시고 에어컨 너무 세게 트지 마시고 신내 적정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무튼간에 네 많이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고래가 나타났어요 빨리 일로와 보라 말했네 사람들은 다들 다가오면 어 그래 고래는 대체 어딨냐고 내게 물었지만 고래는 이미 사라졌었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